엘브프로필 적용시키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 드릴께요 이렇게 왔으면 여기서 X 를 누르세요 X 를 누르시고 ESC 그러면 이 주메뉴가 나오죠 거기서 엘브 UI 클릭 프로필 개인적 이걸 기본값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수락 다시 리로드를 하죠 영상 올려놓을 거니까 그거 혹시 놓치시면 그거 보고 따라 하시면 돼 자 그럼 바뀌었죠 그 다음에 다시 ESC 주메뉴 불러온 다음에 엘브 UI 프로필 아까 제가 파랑블루 전이었잖아요 이번에 이 프로필이에요 아까는 개인적에서 기본값을 바꾼 거고 지금은 프로필에서 복사해 올 프로필 아 가져오는 걸 해야 되겠구나 여기서 가져오기 아까 그 다운 받은 파일 이거죠 가져오기 컨트롤 A 모두 선택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V 붙여넣기 가져오기 파랑블루 전으로 되어 있죠 수락 예 파랑블루 전으로 바뀌어 있어요 자 완전히 적용된 거예요 다른거 할 필요 없어요 다 적용되어 있죠 근데 단지 되셨죠 여기까지 예요